안녕하세요. 이유를 하는 영어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 몇 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의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선생님, 하기 전에 속마음으로 이 문제는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냈을까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번에는 이그시스트, 동사의 수일치일 가능성도 있고 자동산지, 타동산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의 두는요. 굉장히 쓰임이 많은 동사였죠. 자, 우리 일반 동사를 도와줄 때 두더지 동사가 있었어. 두나, 더지나, 디딜 가능성도 있고 대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를 강조하는 두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왓이에요. 왓이 음운사 왓 말고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왓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에서는 지금 대명사의 수일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4, 5번에서 자, 릴레이트는 어떤 동사와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냐면 메이크라는 동사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는요.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가 앞에 쭉 있는데 It is why places. 자, 여기 보니까 reason 생략되면서 places가 주어겠네. 그러면 like를 전체 사고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복수니까 s 안 붙여도 되죠. 괜찮아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우리가 꼭 해석을 해야 돼. 문법과 어법의 차이점은 어법은 해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I'm talking about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는 같은 방식 그럼 이 두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자, 우리 보다라는 동사겠네요. 일반 동사는 우리 두나, 더지나, 디든데 지금 보니까 주어의 수일치 그리고 시제 맞춰서 두 괜찮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에다가 별표 좀 많이 달아두고 2번에 내가 꼭 왓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야겠다. 근데 왓은 좀 비교해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자, 여기 앞으로 넘어가 보면 왓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을 좀 줄게요. 시간을 좀 줄 건데 이 문장, 두 문장을 관계대명서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관계대명서로 연결하면 어, 얘는 같은 명사가 더 띵이네. 그럼 얘를 지우고 나서 나는 알아, 그것을 아는데 더 띵을 알아. 어떤 거냐면 자, 보니까 목적격이네요. 그럼 위치나 됐을 쓰고 이 부분을 빼야겠죠. she wants to have 그러면 우리가 영어는 간추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여기서 간추릴 수 있는 게 뭐죠? 자, 여기서 더 띵 위치나 더 띵 됐을 간추리면 간추리면 관계대명사인 what이 나오는 거야. 그럼 what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앞에 있는 선행명사.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잖아. 그럼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는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 없다는 거고 뒤에 문장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아, what은 선행사가 없구나. 관계대명사 that이랑 비교했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어.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요? 없어요, 선행사가. 그리고 명사절의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 끊으면.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근데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문장을 다시 봤더니 어? 앞에 선행사가 있어. 이곳은 매우 흔한 인간의 어떤 경향이야. 라는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what이 올 수 없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인 that이나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what은 꼭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에서는 because 문장부터 보면은 어, 여기서부터 볼게요. 너는 조건화 되어 있을 거야. 뭐 피하도록 무언가 굉장히 친숙하지 않고 굉장히 어떠한 이질적인 그런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대. 근데 여기서 이식 가리키고 있는 게 something. 뭔가 굉장히 친숙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아줄 수 있겠죠. 자, 우리 5번 볼게요. 5번에 또 별표 달아둘게요. 우리 메이크라는 동사는 이제 좀 정리를 진짜 해야 돼요. 메이크라는 동사는 5형식에 쓰일 때 어떤 동사였죠? 메이크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선생님이 하렘의 동사라고 했었는데 어, 얘는 너 뭐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해브나 렛이나 메이크 같은 동사죠. 자, 이 중에서 이 메이크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문장 볼게요. 원래 우리 한 문장에서 동사 몇 개죠? 한 개여야 돼요. 근데 얘는 보니까 어? 진짜 동사가 있어. 근데 여기 동사가 또 있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내는 그런 문제였고요.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사역동사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자, 5형식일 때 그럼 목적어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특이하게도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 루트 버러브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동일 때는 둘의 관계가 피피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그녀가 나한테 내가 피니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자, 근데 두 번째는 보니까 그녀는 나한테 또 하라고 했어. 내 숙제가 내 숙제가 자기의 갑자기 내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에서 끝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수동이라고 해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떠한 형태가 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체와 그 목적어와의 목적격 보호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으로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네. 그래서 얘는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괜찮아요. 그래서 5번은 사역동사 문제였고요. 3번의 와세 특징 꼭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4번의 동사 Wow 그럼